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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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한국국토정보공사 김민철씨 경원입니다 근데요? 민철 오빠 어딨어요? 배혁비께서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위험대상으로 분류되어 적금 금지하겠습니다 그래 CF에서 봤죠? 위험대상 아니고 오빠 애인이거든요? 오빠 애인이란 분이 어제 블루호텔에선 뭐 하신거죠? 강남님 미팅하러 왔어요? 조망석씨가 감독이던가요? 전 배우로 알고 있는데 대기 뭔 상관인데 VIP에게 적금만 없다면이야 상관없죠 확인 가능한 정보만 기자들한테 쫙 풀어도 일실거밀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난 뭐 민철 오빠 검색을 오를만한 사진 정도 없을 것 같아요? 납좀 하나 잡았다고 지저분하게 주지 말고 가서 오빠한테 내 전화 하나 받으라고 전해요 그쪽은 VIP 취향이 아니십니다 뭐래 우리 키스도 한 사이거든요? 수애프긴 했지만 VIP는 그쪽같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사람은 별로입니다 그럼 뭐 우락부락하고 남성다운 여자 좋아해요? 아님 아예 남자 좋아하나? 헐 진짜 저기야 저기야 뭐 하시는거에요? 저장해놓는게 좋을거에요 내가 왜요? 제 이름은 구윤상입니다 그래도 할만 있으시면 제가 이제부터 저랑 하시는거 같아요 이별은 단어가 고쳐서 끝까지 가죠 그때로 멈춰서 궁금해져요 왜 넌 느끼해 유 연갈게요 유 유 왜 넌 느끼해 유 유 유 자연스레 너 내게 왔어 터지는 꿈처럼 날 유 유 유 유 유 유